이제 안 괴롭힐게요 알으세요 보세요 아이.. 냉감님 두 분이 같이 하나 좀 해서 인디고님 불러 안돼요 귀찮아요 오오 이 ㅅㅂ 좋듯다 땡겨봐 땡겨봐 어이씨 어디갔어? 어디갔어? 그 왜 갔어요? 왜 옆으로 가지겠다 이거 응? 네 갔다올게 어디갔어? 그가야 옆으로 가지겠다 이거 보여? 어 보고있어 이봐 왜왔어 크라이머 아니야?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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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빨리 갈게 갑시다 이러면 이제 미리 있는 시켰겠네 아 강신으로 잘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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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 좋은데 이러면 이 ㅅ 똥을 국분유가 진행되는 이 ㅅ 이리로와 이 ㅅ 이리로와 아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여기 레버가? 어 어 레버란걸 레버란걸 아 야 야 밀어 밀어 그렇지 하나 떨어진다 하나 떨어진다 아라 걔 응? 어 어 일로안가네 이거 뭐지? 아 아 에ㅥ 당연히 하저씨를 뭐라고 하는 걸까요? 자 빙글빙글 돌려서 빙글빙글 왜 돌려 돌려서 소화기랑 싸우죠 던져 아 이기다니 등간질 오세요 자 들어오서 부착 이라면요 여기서 협동을 보여줘 나 탈테니까 아 이기다 아 이거 또 들어? 아싸 오 그런 방법이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자 자 옮겨 국가 고급 후 호 허 이새 또 오 мос 어 그러네 안 돼 안 돼 그러고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게 무슨 시키 깨는 것들이 많다 응 아까부터 붙어가야 되고 뭐 어 붕붕 민희 저기 민희 하사표 보이잖아요 하사표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잡고선 당겨야 돼 어 벽에 방다 벽에 방다 뒤져버려 아 음악도 이렇게 아 이거 치워주셔야지 아 아 아 잠깐만 나 꼈어 꼈어 나 꼈어 나 꼈어 ㅋㅋㅋㅋ ㅋㅋㅋㅋ 야 이거 비싼거 이거 이거요? 이거 어 이거 돌리 오 세명이상 이렇게 된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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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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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가 어이씨 어 또 있다 밀어 밀어 오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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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한자리 중 자기고 야 이거 타면 되겠구만 오 왜 이래 이게 아니 이거 타면 되겠구만 야 기다려봐 거의 실패 맞아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저로 가 줄 못 끊나? 줄 못 끊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되요? 만두 안냐옹 오 제대로 무슨 오 오 멋져 멋져 못 쪼 꼭 꼭 형 이거 떨어져야겠니? 왜 국가에 딱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형님 넘어가요 나 팔꿈 끌어서 안돼 접혔어 접혔어 아 됐다 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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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탈래 아 너 이씨 일로와 일로와 눈을 잡고 그래 눈을 아 눈 빠지겠네 눈 빠지겠네 총 있어요 저 뒤에 제 주머니에 총 있어요 네? 제 주머니에 총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두 좀 해결하고 아니 해결한다면서 땅 잡는건 뭐에요? 아이씨 야이씨 야이씨 아이씨 파이더맨 오오오오 아이씨 송아저씨 아이씨 아 땅 잡기 많지? 내가 기다리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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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미니는 재밌는거 보여줄게 이거 뭐 될거 같은데? 아니 올라가야 해 아하하하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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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아 bac다고 막 빨리 들고 가고 그래 힘드실까봐 꺽고 갈라거죠 으흠ителя 으흠으으으으으으으음 흐흠еля속 여기 올라가면 되네 아이 별거 없네 왠지 자살하기 좋은 날인거 같은데 여기가 으흐흐흐흐흐흐 Fly 그 분위기야? 죽기 전에 다 매너드려요? 어... 그러게 이거 타시면 돼요 아 이거 타? 이거 타? 뚜껑 열고 뚜껑 열어야 될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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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래 탈래 아니 뚜껑 열어야 될게 뚜껑 아이 뚜껑 싫어 껴어 껴어 아 껴어 껴어 아 개 똥같은 음 뭐 가져가고 있었는데 아 저기 있구나 EXIT가 응 있어 아까 내가 저번에 있다 있잖아 팽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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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 잠깐만 그니까서 소리 할라고요? 여기 의미가 없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도 가다보면 길이 나올거 같애 여긴데? 여긴데 이거 포크레인으로 가는건데? 어? 일로오세요 아니야 난 나만의 길을 찾으려 한다 그럼 녹화가 안되잖아요 빨리 오세요 응 나는 일로 갈거있을 거같애 imagines이 Guidry빠라 빨리와봐 x2 끝났어 desmde 어우 세pa 세린편네 으 으으 으으으으어우 오 Sy crater 집이야? 응 뭐야 이거 야 나 갇혔어 그니까요 여기로 오시라니깐요 이산 데 가지 마시고 거기 못가 죽으세요 그녀야 죽으면 돼요? 어떻게 죽어 떨어지면 되죠 아니 여기 떨어질 데도 없어 여기 어디 가신 거야 여기 아니잖아 여기 어디 가신 거예요 여기 여기 아무튼 저기 몰라요 여기 안 깼어 아직 아니 뭐 아냐 모르는데 야 배로 깨지 말고 그걸로 깨라고 손잡이 그걸로 왜 배를 깨고 그래 아 됐다 하방 이렇게 생겼어 근데 할 때가 문 열렸는데 유리로 문 열리는데 어 형 번거든지 어 고마워 열었구나 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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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퍽 퍽 퍼즐 이제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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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이에요 이거 이 게임 원래 퍼즐 게임이에요 이 방의 비밀을 빨리 푸셔야 돼요 나 이 방으로 들어왔는데 할까 네 빨리 이 방의 비밀 푸세요 왜 나한테만 그래 너희들 아 저희는 깨봤잖아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어 안 깨판 같이 해 이 땡겨 다 깼다니까요 쟤 어 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 알았다 네 아니 나 말고 야 야 자기가게 야 힣 하 헤이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깨세요. 이걸로 가나요? 그거 그거 어떻게 올라가시긴데요? 아 좋다. 나와봐. 딱 맞아. 좋다. 야 이 씨 아톱오빠좀 여기 내가 생일을게 네... 나이스 팔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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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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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엔요 그대로 노려놓으면 되지 아 이거 원래 혼자 하는 게임이라니깐요 그러네 와 오 야 방해하지 말고 저건 도와드리자 아니 그거 나만 시켜 우리 애들 그렇죠 난중이 형 일 같이 해야 돼요 석탄 동기고 해드리잖아요 해드리잖아요 혼자 해 혼자 오십시오 가자 우리는 나 또 믿네 이걸 혼자서 어떻게 깰까? 맞지? 음 그러게 뭐? 자 눌러 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다 여기로 해서 가나? 여기로 보낸 다음에 여기로 해가지고 알겠다 여기에서 좀 반갑다 나 좀 나 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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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땡겨 그렇지 나이 귀찮아요 빠르게 했다 맞겠니 뭐 나왔어 야이 오자마자 왜 연행을 하고 연병할 이러면 미르님 깔고 못 깨자 나 이거 알겠다 나 혼자 깨줄게 산모 나 나 곤들지마 나 나 방금 영감이 왔어 영.. 아니 영감님이잖아요 영감님 오셨네요 스위치 좀 나가시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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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만지지 말고 거기 어디에요? 거기 어디에요? 동 꽃 미안 흔들다가 저기 얹을 거 같은데 꿀렁꿀렁꿀렁 꿀렁꿀렁꿀렁 달래 ㄴㄴ 나 춤춘다 ㄴㄴㄴㄴ ㅋㅋㅋㅋ inclusive 저희 응원하고 있을게요 ㄴㄴ ㄴㄴ 이klich 난이야 굴렁굴렁굴렁 아 여기 영병 알파 좀 다 hormone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급격하게 왔다갔다 말하시고 왔으세요 여기 이참에 넣 아 이거 기다려봐 내가 영감이 왔어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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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어 탐몽 게임 어 왜 이렇게 끊기지마 렉 생긴 것 같아 어 될 것 같은데 이거 꿀렁꿀렁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아 나왔다가 어 왜 이렇게 끊기지마 맞지 나도 끊겨 나도 끊겨 꿀렁꿀렁 했을 것 같아 아 꿀렁이 안된다 얘 깍기 추는데 나? 아니네 어 왜 이렇게 끊기지 어 왜 이렇게 끊기지 어 이거 끊기면 안되는데 너무 끊긴다 올라왔다 꿀렁꿀렁꿀렁 꿀렁꿀렁 꿀렁꿀렁 민희가 해보고 싶었구나 그런가봐 꿀렁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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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이 왜 이러냐 아니지 어 됐다 엄마 너 왜 이봐 거기 갔다 왔어 좋은데요 혼자 한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 하나봐 어 근데 이렇게 했어 아 다시 절로 건너갖고 박스 옮긴 다음에 그냥 그냥 끝나가자 뱅님 밀어봐봐 뭐 까지 아니 밟아봐야 그거 뭔가 그래요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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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sé 야야 이 시바야 야 같이 가 아니에요 여기로 오지마요 여기로 하면 재미없어요 자 올려 놨어요 상자 파가자고 파가자 상자 올려 놨어요 아잇 어 됐는데 어 이렇게도 되네 이거 봐 어? 하하하 어떻게 어떻게 건너가실건데요 그러면 나는 만두만 보내라고. 만두야. 기다릴게요. 빨리 와요. 오늘 늦었다. 먼저 가라. 점프지? 만세. 만세 점프. 인생은 점프지? 여기 꺼으면 되죠? 오르다 그다. 그거. 그거. 의외의 이 맨을 잡았다. 세이브 할 뻔했잖아. 맨을 잡아주라 했다. 아, 존나 쿨하냐. 세이브 할 뻔했잖아. 세이브. 야, 이씨. 야, 이씨. 저, 저, 우기면은. 우음. 우음. 아, 타이밍 좋았어. 나이스 타이밍. 야. 내가 조개하고 싶었다니. 응?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가, 내가, 내가 머리로 마크 해줄게. 문 닫어. 에이, 야, 이씨. 야, 이씨. 아, 나, 대관. 대관. 아, 나. 우와. 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와, 상자 치워버렸다. 내 앞에 온 게 이거라. 하하하하. 야, 꼴랑꼴랑해서 그 위에다 던져. 그렇지. 에이, 그냥은 안 된다. 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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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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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놔봐. 딱 놔. 딱 놔. 딱 딱 놔. 아, 너. 왜그냐. 딱 놔. 그, 노라고. 형. 육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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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랑. 라이원, 어. 너우, 너우셔야죠.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미색. 그. 흔적거리기만. 나와라 나와라 아니 저는 안 잡고 있어요 놓으세요 멱살을 왜 잡고 있어요 아 진짜 상자 상자 에헤이 아 변하게 해드린다고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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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못 챙기는데 됐어 에헤이 거기다 왜 던져 이씨 아 이 변 되는끼야 이씨 됐다 넘어와 알았어 알았어 저기 숨잡고 가네 어 또 여기 어디야 아 그러고 가야지 그럼 어디 가세요? 어디 안 와 내가 길을 가른다 여기 왔네 에이 거기 가시면 아닌데 주크레이더 원래 쓰는거 같네 아 이제 유리로 나오는구나 아 아 계단이 있고 그래서 아 오케이 아 절로 나오는구나 하자 국가 아 여기가 이상한지 다신데 뭐 처음부터 다시 하려구요? 어 안되네 아 유리때문에 다시 돌아가야되잖아 아 아니 여기도 될거 같애 아니 그거 처음이잖아 여기 아까운데 왜 아 아 그냥 떨어지세요 아 나 자동달리기 눌렀어 이번에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떻게 올라갔어 아 오 대박 어디갔어 응 나 없어 나 구름사 자리 아 아니 크레인 탔냐 저거 저 위에 저거 탔냐 크레인 응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 그걸로 옆에 돌 끼는거에요 벽 벽 벽 벽 벽 벽 깨죠? 응 그 벽 말고 해 그 벽 저거 영어 영어 벽 벽 벽 깨 이렇게? 아이 뻥치시네 이씨 아니 그 벽 말고 에이 에이 발뽑 깨졌어 이씨 아 아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아닌데? 뭘로 넘어갔지 아 아 야 같이가 아니 원래 이게 이렇게 깨는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게 방법이 많으니까 지금 문염네요 문염면 이랑이 문 열어요 문 열어요 문 열어요 어이씨 문 열어요 문 열어요 왜 나한테 그런거 시켜 나 안하고 니 어디서 보고 있는데 어 나 여기 있는데 어딨는데 이 뒤에 여기 뒤에 어 어 그걸로 어떻게 갔대? 아 여기로 여기로 갔어? 여기로? 음 이른니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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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힘들어 시키 오 여성집도 있구나 와아아아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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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씨 일로와 일로와 너 일로와 내가 여기 아 이게 그냥 새끼들이구나 아 아 아 크루맨이 여기로 여기로 거기로 저 벽 때리면 되요 응 벽 때리면 되요? 지금 딴 데가 안되네 나 잡아봐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점프 어디 왔었어? 여지씨 여지씨 어디 왔어? 저 어디에 있네 돌 옆에 있어 색깔랑 똑같아서 안보여 미스콘이어서 안보여 여기 백 뒤에 숨어 일행님 위에 봐봐 위에 위에 저 화장 진짜 아이스크림 만두 저기 있어요 고마워 고마워 오 이렇게 바로 온다 그래? 나 머리 꼈어 머리 꼈대 머리 꼈어 오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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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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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오 만두 어떻게 왔던 거 그래? 아이씨 아이씨 깜짝이야 저 보여요? 아이씨 크랙 안되겠다 멀쩡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예시 아오 overl 야 이 weeke 야 이 carriers 야잇놈아 어디에 오자 가시려고 아야 어? 안 깨졌는데? 유리 깨졌어 오! 오!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야야 만져 만져 가만 놔둬 보자 저기가 길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저기 박스 저기 박스 아니 길이 맞아 아니 저기 박스 본 박스 아직 그런 거 몰라 이제 박스 가져와야네 아 뭐 가면 이제 여기서? 아 이거 뭐 올라가 아 저쪽 가는 거구나 박스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언니는 어떻게 그걸로 바로 갔대? 그러게 야이씨 벽이 후다졌어 잠시만 혼자서 뭐하는 거야 버튼 누르고 달려갔어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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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자 안 보자 떼는 거 안 보자 내가 진나 빠르거든 ㅅㅂ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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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님 일로 와야 아냐아냐 아냐아냐 이 발로 딱 끝에 걸쳐 끝에 끝에 됐어 됐어 왼쪽 팔 왼쪽 팔 저기 고치고 보기지 에이씨 어 짠하다 보이지 보이지 아네 이씨 뭐하냐 거기서 으어씨 아 그걸로 바로 갔구나 응 바로갔어 어? 나 뭐야 어? 문이 열리네 어 아야아야 이거 밀면 어떻게 돼? 그거 밀면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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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 아우 머리 다 장나네 그냥 아주 이 새끼 에이씨 떨어졌어 이거 안 밀린다 이거 안 밀리는갑다 아냐아냐 떨어져 동작 더 좋은데? 오 어딨었어 이거 어디갔어 너이 부러졌다 에이씨 나 정석대로 갈수 밖에 없네 어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우리 미른이 어디 가셨지? 저거랑 싸우신다 저 공이랑 싸우신다 공이랑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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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리 백만술문 하나 백만술문 백만술문 세 어 못꼈다 못꼈다 백만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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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봐 펄치스 안팔 꺼졌어 펄치스 나 왜 나만 아래층에 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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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ate 손을 놓셔야죠 손을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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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거기 잡아야되자구 손 놨다구 야 이 새끼야 그냥 죽여 놔 만세 화이팅 오 자 여기 타다가 잘가 미친게임 미친게임 나왔어 자 우선 여기서 공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시고 오오 아이씨 어이씨 올라오실 수 있을까 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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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깨세요 이제 그 콜로 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 진짜? 응 길 담아 아 다른 방법이긴 있는데 안 그렇게 드릴거에요 야 이씨 여기 올라가 진짜 됐어 지금 내려가야 해 올라가서 막 해 저 위에 올라가려고 해 아 저 위에 방구에 같이 싶은데 아 나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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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핳하핳 아니 지금 진짜 방법이 아니고 뼈어 이 세상에.. 이 씨 빠졌다 철포덕 경영하고 있습니다. 철봉놀이 아우 아 올라가죠 오 오 잠깐 올라갔어 오 됐어 저 고임을 벗어 고임을 벗어 뭐하세요 머리 내면 오 오 야 내가 잡아 빨리 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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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다 잘 잡아 쌍놈 새끼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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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가 구가 구경 아 아 아 불을 쌓고 올라간다 내가 아 아 여기 갈 길 있어? 만두야? 네 아이고 너 또 어디갔어? 얘는 또 어디갔어? 어 바로 가진다 가까이 가진다 이게 아니 또 관중석 좋아 머리 내미고픈 그래 아 하자 고임을 벗어 이거 올라갔다니 아시 안가 어디갔어? 개비 Drake 왜있어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자 여기서? 아 저렇게 왔구나 어? 아 진짜 가면 되지 이 씨끼리 아 이거 우리가 안 알겠다 여기는 그냥 뛰지도 않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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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잡고 못 올라가냐 병진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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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시네 자 올라가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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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어떻게 올라갔지? 동영수 없다 아이씨 아이씨 나 지금 무한방북 오 줄 땡겨줄까요 줄 어 잠깐만 진짜 거기 가면 못 가는거야? 네 어 대박 어 큰일났다 뭐 으악 으이씨 야야 오른손 뭐라고 어? 멈췄다 화면 왕두 우리 화면 멈췄어 나도 멈췄다 아이씨 빨리 돌아와 나 되는데 빨리 돌아와야 되니 아니 난 아까 그대로 뵀어 아 그래 한명이 뭐 머리가 못 주시나? 아니요 거기까지 지금 도와댕기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 화면 멈췄다니까 출출인데 화면 멈췄다니까? 진짜? 어? 나도 멈췄어 어? 난 괜찮은데? 내려와봐 우리 있는대로 진짜 아니 저 상자 있는데나 내려봐 진짜 멈췄어 아 진짜? 어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 할까 이거 가지고 머리 꼈어 야 이씨 이거 녹화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기타 예? 아까부터 아까부터 했는데요? 아까 형승님이 잠시 등장한 것부터 해가지고 다 했는데 하하하하하하하 어? 뭐가 막 버져버려 뜨는데? 이렇게? 어 난 니 옆에 있어 어 니 옆에 있어 어? 완전 멈췄는데 하면? 어 나도 여기까지 온다 동작 중인데? 아니면 니가 로드 체크포인트 해봐 다시 아 로드 체크포인트 됐어? 안 마 안 돼 안 돼? 어 여기까진가 어 왜 이렇게 멈췄지? 어제도 잠시 멈췄었잖아 근데 빨리 가니까 어? 나 아까 그 안 나오고 계속 있었는데 위에서 뭐지? 왜 멈췄지? 화면이 나갔다 다시 둬야되나? 그런갑다 그럼 처음부터 해야한데 아 진짜 또? 아 안 해 안 해 다시 초대돼? 니 그대로 있고 우리 초대하면 되잖아 아 그러네 야 무슨 씨 저장은 해놔야지 페르시아 왕자도 알고 있어 아 여기 같이 하게 하면 되잖아 어 같이 하게 하면 돼 보냈어 나 나가? 아 나왔다 저는 다시 들어가는 중이에요 어 포네팅터 서버에서 또 멈췄다 그래서 온라인 어 인터넷 창도 안 깨네 근데 안 보여 아 초다 보냈어요 어 어 서버 터졌나? 결국에 아 서버 터졌나? 아 만두 서버 터졌나봐 아 니꺼 서버 안 좋아 아 쟤까지 갔는데 아깝네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끝판이 정해져 있는 거야? 네 정해져 있어요 어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끝나면 끝난거죠 그럼 또 처음부터 뭐 이똥도 하고 괜찮죠 근데 이게 안 가본 자리도 있고 막 막 근래야 그러니까 그런 데 또 가는 재미가 있어 어 근데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배그할까? 그럴까? 또 가는 끝?